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서인경분 새로 들어온 아이들 구경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면 제가 선물을 팡팡 쏩니다. 서인경분 구성이 가장 많은 곳 이워랜드 구경오셔서 한두개 품어가시는 서인경분 자 오늘의 혜택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개 그 다음에 깔망 1개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2개 2kg짜리 2개 그 다음에 깔망 2장 드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다육이 구매하셨죠? 그랬더니 흙을 털어왔죠? 어머 쑥쑥이가 좋다고 그래서 흙을 샀어요? 잠깐만요. 자 나한테 풀분 달래지 마시고 오늘 서인경분의 독특하고 가격대 저렴한 아이 오늘 특별히 소개합니다.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그 다음에 깔망 2장 가는데 나는 깔망이 그래도 더 필요하다 그러시면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만 깔망을 더 드릴게요. 아유 내가 3만원어치 사서 깔망 달라고? 그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워랜드에 구경오시고 놀러오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오늘 바깥 날씨가 영하 7도에서 10도까지 나가는데 우리 하우스 안이 영상 20도 23도를 웃돌아서 제가 그 영상 찍었는데 봤어요? 아직 안 올렸어요? 그려? 지갑? 자 그러면 빨리 갈게요. 서인경분 특이라고 하셔요. 특 1번. 자 소주잔이요? 아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소주잔이 2만 100 이렇게 커요? 자 제가 볼 때 서인경특 7.5 곱하기 7.5 한개 5천원 10개 5만원. 아 좋다. 그러면 쑥쑥이 하나 깔망 하나 택배비 다 남다요. 자 종이컵입니다. 자 종이컵을 제가 이렇게 크기 비교 되시죠? 서인경분 특 1번. 구독자님들 요 근간에 뭘 가장 많이 하세요? 쪼끄미 많이 샀잖아요. 아유 세상에 막 노지철수 한다고 막 쪼끄미를 어마무시하게 싸게 팔도만 샀어요. 정리하기 좋잖아요. 사각이고 그리고 색감은 지금 이 정도의 색감으로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랜. 랜덤 발송합니다. 그리고 싫어할 수 있는 색상이 없습니다. 왜 믹스앤맹스기 때문에. 자 서인경 특 2분. 자 구독자님 저도 이 화분이 옛날 화분이 있어요. 옛날 화분 보여드려요? 자 한 번만 그래도 보기가요. 자 옛날 화분하고 다른 점이 딱 있네요. 저도 똑같이 이거 만원에 팔았던 화분이거든요 와 코사지가 없네 그룡 자 지금 코사지 붙여진 화분 좋은 화분이요 손이 더 갔다는 거죠 코사지 붙여진 화분이고 서인경 특 2번 10 곱하기 9 1개만원 5개 5만원 그러면 제가 다시 구독자님 이렇게 하셔요 제 말만 듣고 서인경 분 특 1번 10개 그 다음에 서인경 분 특 2번 10개 그러면 10만원 1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쑥쑥이를 조금 더 드려요 눈꼽만큼 15만원이 아매하잖아요 20만원 채우실라오 그러면 야를 20개 사세요 왜냐면 이 서인경 분 특 1번은 사실은 구하기 어렵죠 한 가마에 딱 한 박스가 나오는데 제 차지가 많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제 차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와랜드 보시는 구독자님들 차지가 되는 거죠 소개했던 오 만원하고 소개해요 비교 한번 갑니다 특 1번과 특 2번 제가 왜냐면 단독으로 영상을 보면 아우 개가 큰가 얘가 큰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크기는 비슷합니다 크기도 짧아요 그리고 5천원과 만원의 차이는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특 1번 2번 같죠 그 다음에 특 특 특 특 특 특 잠깐만요 3번 가도 될까요 지나가도 될까요 예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특 3번 제가 오늘 앗 뜨거 뜨거 따끈따끈한 신상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양을 좋아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24,000원대도 이 화분만 동이 났어요 요런 굽다리 아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 제가 오늘 큰 사이즈 갑니다 서인경 특 3번 여기서 여기까지 12cm 잠시만요 제가 찻대가 제가 오늘 맞아요 잠시만요 입구는 이 정도 1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14 정도 됩니다 높이요 1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멋진 서인경분 특 3번을 하나 3만원 두개 6만원 4개만 하셔요 그러면 왜 쑥쑥이가 5개 하실라오 3,5,15 어 그러면 맞아요 쑥쑥이는 얘기 드릴게요 15만원 사시면 쑥쑥이는 5키로 드려요 5키로 5키로 충분히 심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문자 바란다고 자 5만원이면 쑥쑥이 2키로 10만원이면 쑥쑥이 4키로 15만원이면 쑥쑥이 5키로 그 다음에 20만원이면 쑥쑥이 10키로 어머 그럼 20만원 채워야 되겠네 음 그러면 4개 4개 어머 4개 사면 4개만 사도 24만원 아 얘는 새로 들어왔는데 보신 적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키가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배 불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흙은 조금 더 여유있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멋집니다 요새 이렇게 코사지 붙이는게 유행인가면요 서인경 특 3번 하나 3만원 두개 하시면 6만원 끝내줍니다 가격 어머 다 배수 끝내주고 써본 사람은 서인경 분을 시리즈마다 다 구하죠 자 그 다음에 서인경 특 4번 어 거기 가격 오르는 네 요 사이즈는 자 사이즈 갑니다 17 맞죠 17 외경을 잽니다 저는 외경 그 다음에 13 맞죠 외경을 잽니다 그리고 요런 굽다리 요런 아따 배수봐 500원보다 100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36,000원이 7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지난번에 저희가 3만원대 팔았던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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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르기 전 가격으로 드려요 오르기 전 가격으로 드려요 사이즈가 다른대요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 높이가 다른데 여기는 13cm 여기는 12cm 그죠 근데 높이가 약간 높아요 그런데 구독자님 이런거죠 모든 물가가 다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통보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가격은 절대 안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6,000원 두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예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아까 특 3번과 특 3번 아주 멋있는데 사이즈가 좀 아 이러면 되겠다 구독자님들 나는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 특 3번 하시고 나는 아이들이 조금 넉넉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특 4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분 갈까요 특 5번 와 멋진 이 화분 멋있어요 돌기마리아 금식재되어 있고 많은 아이들을 제가 이 화분을 사용합니다 서인경 특 5번 21 곱하기 15 7만원 두개 하시면 14만원 아쉽다 그러면 얘가 만원이 모자라요 만원짜리 하나 더 사실라오 만원짜리 하나 더 추가해서 15만원 하시면 숙숙이 5키로 깔망투장 깔망이 더 여유있게 필요하다 그러면 문의 바람 드려요 왜냐면 제가 4개를 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두개만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서인경 특 5번 요런 스타일이에요 색감은 랜덤이에요 색감을 원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특 5번 그 다음에 특 6번은 조금 전에 이 다리 이 다리 특 3번 다리 하고 세트를 구매하셔요 자 서인경 특 6번 한개 7만원 두개 14만원 18 곱하기 15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요런 다리 예전에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성화처럼 이 다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트쳤다는 얘기죠 다남도 또 저기 그 약간 그 디자인 감각이 있어요 미적 감각이 있어요 아유 다육이 하면서 서인경분 서인경분 인데 특 6번 한개 7만원 두개는 14만원 만원짜리 한개 추가하셔요 그러면 제가 15만원이면 쑥쑥이를 5킬로짜리로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가지 더 헉 아따 얘는 특 7번 자 24 곱하기 16 하나 9만원 두개 하시면 18만원 인데 자 요런 스타일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래서 서인경분 다 쓰시는구만 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서인경분 자 12개 하면 아 그럼 만원짜리 두개 아 그 만원짜리 오늘 낄 때가 많네 그죠 만원짜리 두개는 코사지 없는 분으로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코사지 있어야 돼요 그럼 있는 걸로 드릴게요 자 코사지 있는 분으로 드릴게요 왜냐면 20만원 채우면 쑥쑥이가 쑥쑥이가 어떻게 해요 10키로 돈으로 쳤을 때 2만원이긴 해도 택배비까지 하시면 구독자님들 2만4천원이에요 그런데 서인경분을 구매하시면 제가 그 쑥쑥이 보내는 택배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장이 보통 3장 정도 나오더라구요 택배비만 해도 7천원씩 무거워서 2만천원 정도가 나와요 구독자님은 4천원 내잖아요 택배비는 화분하고 쑥쑥이는 개당 보통 7천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흙하고 화분 장사는 쉽지 않더라구요 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지난 서인경분 4번하고 5번을 한번만 더 소개할게요 자 서인경분 4번 10 곱하기 11.5 가격은 하나 2만4천원 짝대기 있다 짝대기 있어 하나 2만4천원 지금 비밀이에요 왜 아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되네요 인상 전 통보하면 그때부터는 2만4천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한개 2만4천원 3개 하면 6만원 짠짠짠짠짠 10 곱하기 11.5니까 조금 높지요 높지요 아 그래도 이거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서인경분 4번입니다 음 그 다음에 특자를 꼭 붙이셔야 돼요 특자 안 붙이면 아주 자 그 다음에 서인경분 5번입니다 아유 서인경 스럽다 그죠 자 11 여기가 배가 약간 나왔어요 아까 그 서인경 특사 어머 이거 세트네 그려 그죠 자 잠시만 갈게요 서인경분 5번하고 그러면 11 곱하기 10인데 24,000원짜리 3개는 72,000원입니다 짝대기 있습니다 자 요런 사일로 서인경거라고 아주 딱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요 화분 아까 특 3번 봤죠 아 틀리네 그래 잠깐만요 특 3번과 4번을 제가 같이 그럼 돈이 틀린데 그럼 특 3번 아주 좋네 그죠 1개 3만원이고 2개 6만원인데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5번과 캡처 하셨어요 서인경분 5번은 24,000원짜리 3개 72,000원 짝대기 6만원입니다 서인경분 특 3번은 1개 3만원 2개 하면 6만원입니다 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기 전 가격으로 구매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선물 소개하고 띵동댕 하겠어요 자 구독자님들이 얼마 샀어요 5만원 샀다 쑥쑥이 2키로 하나 깔망 1개 10만원 샀다 쑥쑥이 2키로짜리 2개 깔망 2개 15만원 샀다 그러면 제가 5키로를 달아드려요 5키로 달아드려요 2이기잖아요 1키로 더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깔망 2개 그 다음에 나는 20만원 이상 구매하셨다 그러면 쑥쑥이 10키로 이렇게 지렁연가투가 들어가요 그러면 소문 못 들었어 쑥쑥이가 써보는게 제일 좋다고 자기는 만들었어도 소문 내주는게 바로 쑥쑥이 자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택배비까지 24,000원이에요 그리고 택배비가 저희가 한 7,000원 나옵니다 흙은 화분은 그러면 20만원 사셔도 약 할인 혜택으로는 대단히 많은 거죠 깔망 2개에서 이렇게 해서 서인경분 새로 들어온 화분으로 구독자님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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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은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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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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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1개 또 더 1개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만7천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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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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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아멘